KF-21 미사일 장착체계 실체 공개 미국 방산 상상 이상 곧세계 4위로 인도네시아 또 무리한 요구 요청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MDL, 일대의 방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요새화로 한반도 위기감을 더욱 조장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한 킬체인, 킬체인, 핵심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을 7년 만에 실시했다 공군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10월 8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서의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다 타우러스는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발사의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다 덕분에 북한의 도발 징구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군용 위치정보시스템 GPS을 장착해 전파결환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이 운동에너지 관통 및 파괴 깁티키네틱 에너지 페넛 네이션 디스트로이어 무기로 두께 3m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북한 지하 벙커 파괴에 최적화됐다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에 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대구에 주둔하는 공군제 11전투 비행단의 주력인 F-15K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대구에서 곧바로 발사할 경우에는 500km를 날아가 20분 내에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하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 실사격이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남북 정세 관리 차원에서 실사격이 없었다 타우러스 실사격을 실시한 공군제 11전투 비행단 조명수 대위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 한 발이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모든 F-15K 조종사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그리스어로 황소라는 의미가 담겼다 황소처럼 크고 우람한 모습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길이는 5.1m 무게는 1400kg에 달한다 타우러스의 목표물 타격 오차 반경 즉 원형공 산호차 C-P-서큘러 에러 프라버빌러티 는 3m다 원형공 산호차는 발사된 미사일이나 포탄의 낙하 지점이 절반 이상 분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의 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5발이 떨어지는 원을 그리고 그 반경이 5m라고 하면 C-P는 5m가 된다 따라서 1400kg 무게의 타우러스가 50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단 3m의 오차만으로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타우러스 한 발당 가격은 11억 원 수준이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략무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추적 교란 파괴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독일이 운용하는 이 미사일은 한국공군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적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초저고도 30에서 40m에서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의 속도로 비행한다 목표물 근처에선 3000m까지 급상승해 엄청난 운동에너지로 적 목표물을 파괴한다 무엇보다 지연신관을 활용해 다른 공중발사 무기들보다 2배 이상을 관통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벙커 파괴에 매우 효과적이다 탄두 중량이 480kg에 이르는 탄두체계는 성형자격탄두, 프리차워지와 관통탄두, 패널레이터로 구성된 이중탄두다 지하의 견고한 표적과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따라 탄두를 바꿔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타우러스는 일반 GPS, 인공이성항법장치, 보다 훨씬 강력한 군용 GPS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형추적 운항시스템, 태안 적외선 영상기반 운항시스템, IBM 등으로 구성된 3중항법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작사인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 TSG, 측은 3중항법장치 시스템은 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장치로 적의 재밍으로 인하여 한 시스템이 교란을 받아도 다른 시스템이 이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며 적의 재밍을 능동적으로 회피하며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독침 무기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GBU-31JDM 합동직격탄 등 GBU 계열 폭탄과 한국에서 만든 정밀 유도폭탄 KGGB과 함께 개발 기간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수출 조건이 유리한 해외 기술을 활용해 공동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군이 대북 정밀타 경룡으로 도입한 유럽제 타우러스의 계량형 타우러스 K-2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타우러스는 방산기업 링렉스원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K-2는 기존 타우러스에 비해 중량 길이가 가볍고 짧아 캐프-21은 물론 F-50 국산 경공격기에도 장착될 수 있다 사거리는 최대 600km 이상으로 타우러스 500km 보다 길어서 더욱 위력적이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한국형 전투기 카프-21은 물론 캐프-16 전투기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파워스 K-2 350K 장착을 위한 체계통합기술지원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한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해 운용하는 타우러스 F-15K 전투기의 임무를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전투기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군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우러스 350K를 구매 260여발을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된다 유사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선제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F-15K 59기는 성능개량이 예정돼 있다 만약 한꺼번에 수십여대가 성능개량에 들어간다면 공군의 원거리 타격전력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KF-21과 KF-16이 타우러스 350K를 운용하는 백업용 전투기 역할을 한다면 F-15K 성능개량에 따른 원거리 타격전력의 공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대북전단, 삐라, 살포주장과 전방 사격준비태세 등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가안보상왕점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상왕점검이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자문위원 겸 위원회는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과 통일부 장관 출신의 정동영 D인영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과 외통위 윤후덕 의원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정보위원의 박선원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감일정을 조율해 첫 회의는 오늘 혹은 빠른 시일 내 소집한다며 현재 국정감사로 해외에 있는 위원들께는 서면 혹은 전화로 의견을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들촉즉발 위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당에서 우선적으로라도 대처해 나가려고 한다며 각 상임위원회 별 긴급질의와 국감질의를 통해 사실 확인하고 쟁점화할 것이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군 당국의 도발 행위는 집중 추궁할 걸지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스비스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국가안 보상왕점검 위원장으로서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다 우리 정부 역시 자제하라 양쪽 모두 말폭탄만 터뜨리고 사실상 액션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안보는 건들면 터지는 상황이다 남북 모두 더 이상 서로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